가슴 필러 파라핀 제거 수술과 동시에 보형물 삽입이 가능한가요? 가슴에 필러를 제거한다거나 또는 파라핀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보형물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긴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라핀은 주변하고 별로 조직반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파라핀을 제거하면서 보형물을 넣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가능한 경우가 꽤 있는데 필러는 좀 얘기가 달라요 필러도 종류가 있는데 얼굴에 쓰는 히알루론산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는 굳이 제거해야 되냐 그런 것도 논란이 좀 많고 그거 말고 문자가 되는 아쿠아필링 필러나 어메이징겔이나 그런 식의 것들은 제거하면서 동시에 보형물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의학의 원칙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물질을 제거하면 동시에 이런 보형물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임플란트를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임플란트는 정말 청정한 환경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의 오염도라도 있으면 주변으로 오염이 다 퍼져요 퍼져서 이 보형물을 이 임플란트를 빼야만 돼요 이건 몸에 어딘가에 있는 임플란트 다 마찬가지예요 인공관절이든 뭐든 그래서 인공관절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위생 신경쓰면서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금의 오염이 있으면 그 임플란트를 빼야돼요 유방보형물도 임플란트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러 종류는 좀 달라요 필러 종류는 조직반응을 일으키고 오염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필러를 제거하고 보형물을 넣는데도 운이 좋아서 아무 일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달 또는 몇 년 지나서 필러가 좀 더 녹으면서 염증이 생겨서 고염을 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덜코 이 의학은 우연을 바라면 안 돼요 항상 원칙대로 해야 돼요 우연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과연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까지 과연 안전할까?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절대 못해요 위험한 길을 걷지 마세요 안전한 길만 걸으세요 죄송해요 안전한 길만 걸으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서 더 궁금하다 이거는 좀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카카오톡 병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상담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동생을 알게 된다고 는 얘기하 wspania essere 그러니까 다행이다 한국 상策자